반갑습니다. 박수환입니다. 오늘 선생님과 같이 9월 평가원 지구학원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지구학은 왜 이렇게 어려웠어요?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해 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잘 본 친구들은 축하드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내가 매번 캐스트 같은 데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총평도 마찬가지로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신경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축하해 주고 같이 기뻐하고 그러면 되거든 근데 시험을 못 봤다면 굉장히 슬프거든요. 사실 이게 뭐 수능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막 그러잖아. 수미 잡 이러면서 수능 미만 잡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하더라도 시험을 못 보면 되게 기분이 안 좋고 디프레스 될 수밖에 없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알겠죠?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순이 끝난 게 아니잖아. 그치? 아직 결전의 날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전략을 세워보자 같이. 어떻게 좀 얘기를 하고 어떻게 갔는지 한번 분석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막 시험 보고서 못 봤다고 시험지 빡빡 찢어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가볼게요 봐봐. 단원별 문항 출제수인데 뭐 이거는 뭐 그렇게 뭐 아주 큰 의미라기보다는 이번에 좀 1등원이 많이 나왔네요. 7, 6, 7 이렇게 갔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예상 등급권. 이거는 메가스터디 기준입니다. 아, 그래서 44, 41, 36, 28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뭐 뚜껑은 열어봐야 하지 않은 거고 선생님 지금 당일날. 당일날이라고 하면 그렇구나. 당일에서 자정이 넘어갔거든. 지금 새벽으로 넘어왔는데 그 당일 다음 날이 됐죠. 된 지 한 2시간 된 것 같네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하고 있는데 지금 기준입니다. 지금 기준이라서 이건 바뀔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도록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답률 베스트 5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뭐 지금 해설해 드리긴 좀 그렇고 해설강의 진짜 열심히 꼼꼼하게 잘 찍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설강의 보시면은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꼼꼼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꽤 오랫동안 찍었어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보시면 되겠고 오답률이죠. 이게 오답률은 정답률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30%밖에 못 맞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상당히 정답률이 낮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답률 베스트 5가 여러분들 되게 재미있게 배치가 되는데 이번에 16, 17, 18, 19, 20번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페이지가 거의 뭐 헬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나는 이 정답률을 보면서 사실 뭐 이런 거에 감정이입하면 되게 이상한 사람 같긴 하지만 정답률을 보면서 학생들의 고통이 느껴지거든. 시험 볼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고생 많으셨고 일단은 시험이 치러진 거고 우리가 그래도 분석을 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차근차근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답률 1입니다. 이 오답률 1의 문항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문항입니다. 이게 왜 어려웠냐면은 이게 사실은 등급차를 갖다 조금 애매하게 준 경향성도 있고요. 이 광도계급 집어넣으면서 별들의 종류를 찾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넣어놨거든. 그러면 이걸 딱 처음에 봤을 때 내가 이 문제가 어떤 구성요소를 갖고 있고 어떻게 접근을 하는가 이 생각을 막 하시면서 덤볐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연습량이 이걸 갖다 좀 결정해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는 좀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이런 문제들은 N수생들이 좀 더 잘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연습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정량적 계산을 하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제 문제 푸실 때 해설강의 열심히 보시면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좀 다각적인 시각으로 이건 좀 접근을 했거든. 근데 내가 가장 생각하는 쇼컷들이 있어요. 이것도. 그걸 좀 소개해놨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이 문제는 금방 풀릴 거고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모의고사에서도 이거 혹은 N제에서도 되게 많이 소개하는 문제예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이렇게도 변수가 나오고 이렇게도 변수가 나온 걸 많이 연습을 하셔야지 이게 제대로 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도록 하시고 두 번째 20번 문제인데 이것도 조금 유형이 특이했어요. 5담률 62% 즉 정담률 38%라는 뜻인데 이게 처음에 나는 딱 보고서 뭐지? 이게 시험지 인쇄가 잘못됐나? 그래서 여기 위로 올라와 있어요. 얘들아. 근데 이거는 문항의 설정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거 안 풀릴 땐 문항의 설정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거든. 여기가 포인트가 뭐였냐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예를 쟀다는 게 포인트였거든. 왜냐하면 어차피 한 바퀴 도는데 360도니까 그 시간 간격을 잘 인지하셨으면 약간 수학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정한 이게 세 칸이 한 죽이거든. 그래서 그것만 찾으셨으면 이 문제는 금방 풀리는 문제였는데 그런 부분들. 근데 이걸 풀기 위해서는 얘들아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에 대해서 좀 빠삭하게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 전에 나왔던 유형이네 나왔지 않았던 유형이네 이걸 갖다가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 그 전에 유형들을 좀 빠삭하게 알고 계시면 어차피 얘네들이 물어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얘를 물어봤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문제들인데 이것도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게 각도가 좀 정해져 있고 수치가 정해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 연습이 돼 있는 친구들은 금방 풀었어요. 특히 뭐 이거 디귿보기 같은 게 공전속도는 20루트 3이다. 그러면 뭐야? 60도 30도 설정인가? 이런 걸 갖다가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상대적으로 좀 풀리는 문제였다. 이것도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두 개가 연습량이 좀 중요한 그런 문제들이었고 그리고 나는 이제 오히려 이 문제에 그 학생들이 좀 많이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저한테. 그런데 이거는 이게 내가 이제 시험 보기 전에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 난생 처음 보는 게 나올 수도 있다. 너희들이. 난생 처음 보는 문항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난생 처음 보는 문항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러면 분명히 문제 안에 답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 뭘 못 봤냐면 학생들이 단조권을 못 봐서 틀렸어. 단조권에 뭐라고 나왔냐면 우주의 크기는 은하간 거리를 나타낸 척도이다. 거리를 나타낸 척도인데 여기서 지금 밀도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야. 밀도의 개념을 알고 있느냐 이거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피는 거리의 세제곱배로 가야 되거든. 이제 그걸 갖다가 쓰는 그런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한 가지가 이게 이래서 새로운 유형이 나올 때 여러분들 기본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기본 개념 중에서 우주 밀도의 상대값 중에 이제 암흑에너지가 안 변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기억을 잘 떠올렸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기본적인 것들이 튼튼하게 돼 있어야지 새로운 유형이 없을 때 안 흔들린단 말이야.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되게 웃긴 게 나는 이런 생각을 해. 어찌됐든 이제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거 되게 좋거든요. 여러분들. 엔젤을 풀면서. 그런데 엔젤을 푸는 이유랑 모의고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사고력이 확장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애들이 나중에는 그냥 문제풀이에 파묻혀가지고 문제를 푸는 기계가 돼버려.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가 문제들 분석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나는 모의고사 풀 때도 다 똑같이 하는데 이 문제에서 내가 기본 개념이 뭐가 떠오르고 어떤 개념을 어떻게 적용했고 이 사고의 흐름들을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왜? 똑같은 문제는 절대로 안 나오잖아. 애들아. 그러면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유형들을 다 풀 거야? 실제로 그것도 불가능해. 애들아. 왜? 새로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해? 그럼 여러분들 피지컬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개념을 알았고 그걸 어떻게 적용했고 그래서 좀 분석적으로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 틀려서 되게 기분이 나쁜 건 이해해. 틀린 친구들은. 뭐 이해 못하는 거 아니지. 문제를 당연히 틀리면 기분이 안 좋지. 거기도 막 이러지 않잖아. 그건 미친 거지. 애들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석적으로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러셨으면 좋겠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거 마지막 페이지에 있어서 그런가 봐. 이것도. 이거는 그 정도로 어렵지 않았거든. 그런데 정답률이 한 48%밖에 안 됐습니다. 이 문제도 좀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다. 그런데 절대령 개념만 좀 알고 있으면은 이것도 좀 후월하게 풀리는 그런 부분의 문제였는데 조금 아쉽죠. 마지막 페이지가 좀 너무 지레바시어가지고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도. 이 문제도 아마 이 형태는 아마 많이 본 적이 없을 건데 어찌됐든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고 배경 지식을 자료와 얼마나 많이 접목시킬 수 있는가. 이것도 그래서 기본 지식들이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대류액을 가지려면 질량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고 그리고 얘네들의 핵의 사이즈가 보통 어느 정도로 나오고 다른 자료들을 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익혀놓으셨으면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게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데이터를 의미하는 바를 읽어내는 방법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연습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수능 시험이라는 건 지식 수준만 막 높인다고 물론 지식을 망망대처럼 쫙 넓히면은 돼요. 그런데 그럴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 우리가. 너희들이 지구학 전공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를 분석하는 그런 방식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시면 수능 볼 때 여러분들 많이 수월해지실 겁니다. 이왕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난도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공부에 박차를 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평. 당연히 작년 9평보다는 어렵고 6평보다도 어렵습니다. 등급 것도 얘기해주고 있죠. 44점인데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지구과학을 올해 처음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들어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기출문제와 유형이 많이 다르거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공부를 했을 때 내가 공부를 이만큼 했는데 이 성적이 안 나온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와중에서도 1등급을 받아내는 친구가 있고 50점을 받아내는 친구들이 있잖아.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생각하시면서 공부의 양을 좀 늘리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게 거의 정비래요. 얘들아. 공부를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공부의 왕도가 없다고 하잖아. 얘들아. 옛날 말인데. 그치? 그러니까 적은 양을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의 양을 갖다가 조금 더 늘릴 필요성이 있다. 알겠죠? 그래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못 본 친구들은. 잘 본 친구들은 축하해. 못 본 친구 좌절하지 마시고 이걸 갖다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하고 분석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선생님이 이제 공부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간 우둘두둘한 벽에다가 페인트 칠하는 거라고 얘기하거든. 뭐냐면 지구과학이 특히 이게 심한데 우둘두둘한 벽에다가 페인트를 칠한다는 건 뭐냐면 한 번 칠해서 다 칠해지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이걸 덧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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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인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반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얘기하는 게 구평 이후에는 여러분들 반복과 훈련이야. 그냥 계속. 계속 꾸준하게. 반복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용을 잊어버렸어. 그럼 개념서를 다시 한 번 정독하세요. 강의를 들을 필요까지는 없어. 너무 볼륨이 크잖아 강의들은.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싶으면 들어도 되는데 시간이 그 정도로 여유가 있으면 들으세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냥 특정 주제의 스판만 잘 모르겠으면 아예 손도 못 대겠어. 그냥 그것만 발췌해서 보셔도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알겠죠? 개념이 다 한 번 더 봤다면. 오케이? 그러면 문제 풀고. 엔제든 기출이든 연계교제든 뭐든 풀고. 개념 잊어버린 거 있으면 다시 보고. 문제 풀고 다시 보고. 이래서 내가 단권화 노트를 만들라고 강력하게 추천해 드려요. 뭐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책. 선생님 책 아니어도 돼요. 다른 거 해도 됩니다. 다른 선생님 거 상관없습니다. 단권화 노트를 만드세요. 거기다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다 때려 넣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이런 걸 새로 알았는데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단원에다가 내가 필요한 내용들을 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완전히 보물이 될 겁니다. 수능 시험 전에 봐야 될 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구평 때 아마 여실히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만드시면 나중에 되게 좋아져요. 실제로 만든 친구들의 사례들을 보면 다들 성공했어. 알겠지? 그래서 다들 성공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가지고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반복. 내 단권화 노트를 계속 보는 거야. 이걸 문제를 봤는데 또 잊어버렸나? 그럼 다시 보고. 여러분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러면 스스로만 힘들었죠. 사람은 원래 망각의 동물이야 얘들아. 자꾸 잊어버려 원래.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계속 공부하시고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들. 반복 학습. 반복 훈련이 생명이다. 알겠죠? 그렇게 하시고 내용들, 개념들 잊어버린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채우시고. 그리고 문제 풀고 개념 보고. 문제 풀고 개념 보고. 알겠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관련된 거 질문을 많이 하던데. 모의고사는 내가 총평에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들 모의고사가 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만큼 그냥 구하셔서 푸셔도 됩니다. 알겠죠? 다들 이제 내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선생님 모의고사 안 풀어봤거든. 안 풀어봤는데. 왜냐하면 내 거 만들기 좀 바빠가지고. 선생님 그럴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모의고사 웬만한 거 다 괜찮으니까 지구과학은 푸셔가지고 여러분들 빈 부분을 먼저 채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신유형을 대비를 못하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신유형이라고 말할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얘들아. 그냥 낯선 거야. 그걸 신유형이라고 애들이 칭하는 거거든. 낯선 느낌이야 이게. 근데 기본적인 거 모르면 낯선 느낌에 대응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기가 너무 탄탄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는. 알겠죠? 특히나 그리고 되게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틀렸잖아. 근데 그거 이외에 딴 문제를 틀렸다면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런 거 다 맞추고 여러분들 낯도가 높은 걸 맞추는 순서거든. 그러니까 기본기가 탄탄해지게 반복 훈련. 알겠지?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드릴 말씀 여기까지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평 보느라. 지구과학 때문에 많이 속상한 친구들 많을 텐데. 같이 힘내서 끝까지 한번 달려봅시다. 선생님도 지금 새벽 2시 반이네. 2시 반까지 지금 촬영하고 지금 해설 강의하고 총평까지 지금 찍고 이제 마무리하고 선생님도 퇴근하렵니다. 내일 또 이제 내일이 오니까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선생님은 강의 시간에 더 밝은 모습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어두웠니? 지금 밤이라서 그래야 되나? 쏘리. 자, 수업 시간에 뵙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